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간 그 누군가 많은 친구 이네 화려한 인생은 1막의 쇼와 같다고 버튼이 내려진 텀빛 무대 뒤켜낸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줬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에 주인공일 거야 제가 주인공일 거야 라고 그랬나요? 네 미래형을 말씀하셨네요 인거야라고 들렸는데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김한 씨와 김한선 씨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탈락입니다 자 이제 남은 팀은 두 분 처리해주세요 김승욱, 최용환, 신지 뺏 갑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자 김승욱 씨, 최용환 씨 갈까요? 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옥슨팔씨 불로리아 옥슨팔씨 불로리아 아 이 노래 신나요 에이 저녁 노을 지고 알핏 흐를 때 작은 물꽃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우리 춤 춘다 불로리아 김승욱 씨 성공 그렇죠 아 옥슨팔씨 야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룰렛 돌릴게요 자 돌릴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물음표예요 난이도가 있는 국민의 창업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너란 찻집 오르는 그녈 세 번째 만나는 나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점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송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백가 성공 백가도 오늘이 제일 잘하네요 이제 김승욱 씨와 최영환 씨입니다 멈춰 청소를 환희 청소를 환희 청소를 환희 그래 미래